고 2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서디 김기철입니다. 여름방학이고요. 우리 오늘 제목 그대로입니다. 고 2 여름방학의 의미 1년 반이 지났구나. 우리에게 1년 반이 남았구나. 제가 영어선생으로서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학생들 지금 1년 반을 경험했으니까 알 거예요. 혹시 1년 반 전에 비해서 지금 영어실력 많이 올라왔나요? 아마 아닐 겁니다. 왜냐면요. 아주아주 많은 학생들이 첫째 영어 공부를 오해를 해요. 단어 외우면 뭔가 해석이 될 거라는 오해를 하시는데요. 혹시 고 1 때에 비해서 지금 1년만 지난 현재 현저하게 자기 해석 실력이 늘었다고 생각이 드나요? 아마 아니죠. 그럼 생각해 볼게요. 그럼 수능쯤 되면 해석이 잘 될까요? 아닙니다. 공부하지 않으면 갑자기 수능쯤 되면 문장 해석이 시간 안에 줄줄 되지 않습니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어만 외웠다고 해석되는 게 아니고요. 어순대로 해석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요. 그렇다고 어순대로 해석했다고 공부가 다 된 게 아닙니다. 키워드를 잡는 연습이 안 되면 글이 붕 떠요. 첫째 해석 공부하셔야 되고요. 0순위가 있네요. 뭘까요? 어휘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고 1 때부터 지금까지 학교 내신과 관계없이 내가 하루에 영어 단어 20개씩 거의 외웠다. 그러니까 아침에 10개 외우는데 얼마 안 걸리잖아요. 10개 외우고 오전 쉬는 시간에 1분만 동원해서 10개를 복습해 보세요. 1분이면 10개, 10번을 왔다 갔다 볼 수 있거든요. 2교시의 1분, 3교시의 1분 이렇게 투자했으면요. 오전에 10개 다 외웠죠. 오후에 10개 외우는데 시한 별로 안 걸립니다. 오후 쉬는 시간에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다 외워져요. 밤에 또 복습하고요. 만약에 정말로 20개씩 외웠고 일주일에 하루는 일주일 복습 한 달에 3일은 한 달 복습을 했다면 좀 놀라운 거 말씀드릴까? 수능 범위에는 모든 어휘 벌써 다 외웠습니다. 근데요.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해도 해도 모르는 단어가 계속 튀어나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좌절하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럼 거꾸로 내가 1년 반을 이렇게 보냈는데 남한테는 반이 남았잖아요. 그럼 지금부터라도 단어를 그렇게 외우시라는 얘기예요. 그럼 수능 전에 어휘적 측면에서 절대 박살나지 않습니다. 우리한테 1년 반이 지났으니 남은 1년 반은 아 내가 뭘 안 했구나 내가 고1에 비해서 지금 현저하게 단어가 왕창 는 것도 아니고 내가 고1 때에 비해서 현저하게 해석을 더 잘하지도 않는구나 라고 한다면 이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면 고3 때라고 해서 달라지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이제 이거부터 시작입니다. 고1부터 지금까지 제대로 공부한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뭘 공부하지? 특히나 이번 여름방학부터 뭘 공부할까에 대한 주제를 갖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올해 6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고1, 고2, 고3의 차이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균 문장의 길이가 고1하고 고2는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 하나가 그냥 약 15줄 정도가 됩니다. 근데 고3이 되면 어때요? 3줄 정도가 확 늘어나요. 무슨 말이냐면 고2 때 어? 제가 선생님 시간 남지 않고 딱 풀었거든요. 라고 한다면 이론적으로요. 리딩 문제가 28개지만 장문도기 때문에 문제는 25개 지문이거든요. 25개의 3을 곱하면 엄청난 일이 발생하죠. 75줄이 늘어난 거고요. 75줄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4문제를 더 풀어야 될 시간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뭐야? 만약에 고2 때 시간이 남지 않고 딱 푼 학생이라면 고3 때 4문제를 찍어야 됩니다. 왜? 평균 3줄이 길었다는 얘기는 4문제를 더 풀어야 될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어? 근데 만약에 시간이 부족했거나 딱 풀었다? 반드시 고3 실력감은 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3줄 이상의 문장이요. 그러니까 질문 하나가 보통 고1, 고2는 15줄 고3은 18줄인데 3줄 이상이 몇 개 나오는지에 따라서 학생들이 체감 난이도가 달라지거든요. 길고 복잡해지면 어렵단 말이에요. 고1은 52개 문장이 나왔고요. 고2, 66개 문장 고3 어때요? 88문장이에요. 뭐가 다르죠? 고2와 고3의 결정적 차이점은요. 일단 문장 길이가 길어집니다. 둘째 문제 자체의 길이도 길어져요. 길게 길게 나와요. 문장이 물론 이건 있습니다. 선생님 가장 긴 문장은 고1은 5줄 고2 7줄 고3 5줄 선생님 고2가 더 어려워요. 아니요. 평균 5줄 정도가 가장 길게 나오는 글이고요. 이번 6월 모의고사 좀 특이한 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냐면 길게 나오는 문장이 한 5줄 정도가 마침표가 5줄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럴 때 학생들이 어려워합니다. 왜요? 읽고 나서 기억이 안 나요. 두 번째 그 문장을 두세 번 읽으면 위에 읽었던 내용도 기억에 나지 않는 일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자, 영어라고 하는 게 해석력이 중요한데요. 일단 문장이 길어지게 나오는 게 고3인데 내가 고1에 비해서 고2 때 현저하게 실력이 는 느낌이 안 난다고요? 그럼 고3 때는 박살납니다. 난이도가 확 올라오지단 말이에요. 문장 길이 길어지고 문제도 길게 나오고 그러면 우리가 방학 동안에 뭘 공부할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가 이겁니다. 영어는 아는 단어 끼워 맞춰서 소설을 쓰는 게 아니에요. 어순대로 해석하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의미 단위별로 덩어리 기준으로 문장을 보지 않으면요.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단어만 쭉 나열됐다고 해서 해석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말로 해볼게. 책, 공부, 나, 어제, 너, 학교 이렇게 읽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문장이 길게 나올수록 단어 갖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학생들 다시요. 나, 학생, 공부, 영어, 학교, 어제 해석되니? 단어만 기억나지 뭔 말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의미 단위별로 묶어주고 꾸며주는 거. 다시 말하면 구문도 크게 하는 겁니다. 끊어주고 묶어주는 의미 단위별 해석 공부가 안 된 학생들은요. 지금 당장 하셔야 돼요. 더 늦으면 이건 답이 안 나와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의미 단위별 덩어리 기준으로 해석한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이거부터 안 되면 이거 당장 시작하셔야 되고요. 자, 그럼 두 번째가 뭐냐. 그러면 끊어 읽고 묶어 읽었다고 될까요? 아닙니다. 길고 복잡한 문장을 요즘에 학생들이 이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무디성으로 읽어요. 이런 표현을 쓰던데 아실 거예요. 세 줄, 네 줄, 다섯 줄이 넘어가잖아요. 끊어 읽고 묶어 읽었다고 또 되는 게 아니에요. 머리가 하얘집니다. 자, 뭐냐면 길고 복잡한 문장이 나왔을 때 키워드를 잡아야 돼요. 아니, 국어 문제 풀 땐 키워드를 잡잖아요. 근데 영어는 왜 끊어 읽고 묶어 읽어요? 키워드를 잡지 않으면 내가 뭘 읽고 있는지 놓친단 말이에요. 이 문장만 이해 안 되는 게 아니라 전체 글이 뭘 말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끊어 읽고 묶어 읽는 학생들은 제가 우리말로 한번 예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자주 쓰는 예시인데요. 우리말로 하면 이게 되거든요. 탐의 아들이자 제인의 아들이며 마이클의 형이자 제니퍼의 남동생인 탐스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아름답고 서정적인 시를 쓰는 시인으로 유명하다. 이거 영어로 쓰면 내줄라 하거든요. 다 중요해요? 아니죠.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뭐지? 탐스는 시인이다. 유명한 시인이다. 끝! 우리 말을 읽을 때는요. 한국 사람이 한국어를 볼 때는 배운 적이 없어도요. 수식어가 계속 걸러져요. 뼈대만 기억납니다. 근데 영어 읽을 때 다시요. 끊어 읽고 묶어 읽는 건 기본이에요. 그 범위를 넘어가야 돼요. 키워드를 잡아야 전체 글이 기억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 3문입니다. 수식어 빼야 그리 보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수식어를 다 빼버리면 해석의 왜곡이 생깁니다. 딱 이거예요. 뼈대. 주어동사 목적어 보어. 우리가 1, 2, 3, 4, 5, 0씩 괜히 배운 거 아니었어요. 중1 때. 뭐뭐는 뭐뭐다, 뭐뭐의 키워드는 무조건 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육하원칙만 들어가면 됩니다. 전세계 모든 언어는요. 언제, 어디,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거만 문장을 잡았으면 내가 이 문장을 제대로 이해한 거예요. 이 6개의 문장이 쭉 나열된 게 하나의 글입니다. 내가 모든 육하원칙을 이해하면서 읽었으면 내가 글 전체의 내용을 다 이해한 거예요. 제가 또 다른 예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인천 사람이니까 원래. 제가 초중고 다 인천에서 나왔거든요. 만약에 인천뿐이 아니라면 좀 어색한 용어 나올 수 있지만 한글로 한번 들어보세요. 1932년도 인천 용현동에 시작한 용현시장은 원래 여러 가지 물건을 파는 시장이 되기 전에는 일제시대 때 군수물품을 지원하던 곳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거 다 기억하니? 기억 못합니다. 언제? 일제시대 때. 누가? 안 나왔어? 무엇을? 군수물품을. 만든 시장이었다. 이것만 기억난단 말이야. 우리 말을 읽어도 똑같잖아요. 전체를 기억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수식 어구 중에서 언제 어디 어떻게 왜 그러니까 시간 장소 방법 이후라고 하는데 뭐뭐는 뭐뭐다 뭐뭐를 봐 언제 어디 어떻게 왜를 남겨야 이 문장을 내가 제대로 이해한 거예요. 이 문장에 나열된 게 하나의 글이고요. 그런데 학생들이 어떤 부분을 안 해요? 끊어 읽기, 묶어 읽기가 해석 공부에 또 다라고 오해한 학생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키워드를 잡아야 내가 그 글을 이해하는 겁니다. 해석이라고 하는 게 토시 하나 안 바꾸고 우리말로 바꾼 게 아니고요. 내가 문장 문장을 이해한 게 해석이에요. 자 그럼 4단계가 뭐냐 키워드 잡았으면 이제 학생들마다 좀 다릅니다. 2등급 이상의 학생이에요. 선생님 저 모의고사요. 저 학교 내신에 일 나오는 거 맞고요. 저 뭐 6월 같은 거 봐도 아 진짜 망할 때 일 나오죠. 보통 일이에요. 라고 한다면 전 이 공부하기를 원해요. 길고 복잡한 문장 빠르게 이해하는 게 뭐예요? 키워드 잡는 연습이에요. 6개의 문장을 쭉 키워드 잡으면서 읽었으면 내가 전체의 글을 시간 안에 이해한 겁니다. 줄거리를 놓치지 않았을 때 문제를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빈칸 문제 되게 어려워하죠. 아닌데요. 빈칸 간단해요. 잡종물 제거하고 줄거리를 놓치지 않고 따라가요. 그러면 위아래의 관계와 글 안에의 주제 하나거든요. 주제 때문에 오답이 다 지워집니다. 순수하고 문장 삽입 문제 되게 어려워하시죠. 아닌데요. 순수하고 문장 삽입이 우리한테 물어보는 게 뭐죠? 줄거리상 적절한 게 뭔 일을 물어보죠. 근데 왜 문제 풀 때 그렇게 안 풀어요? 줄거리만 남겼으면 답이 보인단 말이에요. 잡종물 다 제거하면요. 여러분이 되게 어려워하는 유형인 빈칸, 순서, 삽입 되게 쉬운 문제로 변합니다. 그래서 2등급 이상인 학생이라면 길고 복잡한 문장을 빠른 시간 안에 내가 필자의 의도를 이해하는 키워드 잡는 연습하시길 원해요. 근데 3등급 이하다.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끊어 읽기, 묶어 읽기부터 당장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학생들은 올해 겨울방학이 되기 전에 키워드 잡는 연습까지는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끝났을까요? 아닌데요. 그러고 나면 이제 뭐가 필요해요? 문제를 풀어봐야죠. 영어라고 하는 게요. 많이들 오해하시는 거예요. 수능쯤 되면 해석이 잘 되겠지. 그럴 리가 있나요? 그럼 똑같지 않으세요? 그러면 지금 이런 수학 성적으로 한번 해볼까? 수능쯤 되면 수학 만점 나오겠지. 한번 구글 해볼까? 수능쯤 되면 국어 거의 다 맞겠지. 될까요? 아닌데요. 공부하지 않으면 성적이 오를 수가 없고요. 특히나 영어의 문제점. 아주 아주 많은 학생들의 오해. 첫째, 단어 알면 점수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세 줄, 네 줄, 다섯 줄 넘어갈 때 책, 학교, 나, 너. 단어만 나열됐다고 해석이 있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오해. 끊어 읽고 묶어 읽으면 성적이 올라가나요? 아닙니다. 길고 복잡한 문장에 키워드 잡는 연습. 줄거리를 놓치자는 연습을 해야 돼요. 국어는 키워드 잡고 줄거리 잡으면서 영어는 왜 끊어 읽고 묶어 읽어요? 그러니까 읽고 나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 맨날 빈칸 수업 삽입을 어렵다고 오해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공부한 해석의 능력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보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얘는. 그래서 지금 남은 1년 반이잖아요. 제가 꿈과 희망을 드릴게요. 단어, 하루에 20개씩 외운다고요? 그래서 수능 전에 반드시 어휘 다 외우고요. 모르는 어휘 나오지 않을 정도가 됩니다. 만약에 2학년 내내 선생님 제가요. 정말 끊어 읽고 묶어 읽기 의미 단위를 공부도 했고요. 키워드 잡아서 시간 안에 전체 줄거리 잡는 연습까지 됐습니다. 한다면 엄청 성화하신 거예요. 그럼 고3 때는 문제만 풀면 되거든요. 2학년 마무리를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학생들에 따라서 전부 다 수준이 다르고요. 뭘 공부해야 되는지 다 필요 요소가 달라요. 저희 Q&A에 항상 열려 있습니다. 고2 학생들, 선생님 제가 성적이 이 정도인데 이게 부족한 것 같아요라고 하시면 저희 연구 실장님들이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 이번 여름방학 놓치시지 않으시길 바래요. 시간 아껴서 공부하시고 분명히 좋은 결과 갖기를 제가 응원하겠습니다.